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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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제발 좀 그만해 이번엔 난 또 아픈 남자길래 관심 없을 거야 교회를 가고 블로그엔 하른 종이 오직 주이잖아 이번엔 한 달 셋 남치는 예고해 오빠 내 맘까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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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 안 돼 언론 무효였는데 또 시작이구요 영화는 기집에 영화는 기집에 남자 맘 만나면 달라지는 볼력이 영화는 기집에 똑똑히 시작된 사람 이번엔 못하자 이미 가까이 여진 우리야 아무리 피를 찌르는 가령관에 영화 중기지 왜 뚝뚝뚝 시작된 사람 넌 정말 눈발려 내일의 한 달 늦도록 연락 한 번 어떤 네가 요즘 바쁘게 하며 얼굴 좀 더 자고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지 내가 저런의 화가 새 맘을 치는 양아리와 헤어졌네 그래 그때부터 내게 연락했니 너랑 사자 당신의 양심도 없어 영화 중기지 왜 영화 중기지 왜 난 잘 안 안 안 해 맘을 날씨도 불려 영화 중기지 왜 뚝뚝뚝뚝 난 이 사람 이번엔 진짜라는 걸 영화 중기지 왜 영화 중기지 왜 영화 중기지 왜 뚝뚝뚝뚝 난 이 사람 잘못보네 사랑 사랑 사랑이가 그대의 친구인데 널 보니 마음이 이중해줘 사랑이가 널 우리 눈에서 그냥 다른 곳에 이렇게 시작해 사랑이는 널 원할 것 같지만 널 원할 수 없는 magic 널 맞추네 다행하는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눈을 찾은 거니 유아 여호가 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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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두기집에 영화 두기집에 너와 함께 소망하면 더 달라지는 굴러움 영화 두기집에 눈독기 시작된 사람 이번엔 어떤 짜리니 다음 날까지는 우리랑 함께 주인의 이름 가려 말고 영화 두기집에 눈독기 시작된 사람 넌 정말 못 말려 또 차갑구나 그래도 괜찮아 여우같은걸 두기집에 눈독기 시작된 사람 나를 기록하지 여우같은걸